얘들 지금 이 자체가 탄핵감 이 자체가 지금 법치를 완전히 어기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연합뉴스인데 MBC가 날리면 바이든에서 바이든 보도했다고 외교부가 소송을 했는데 피고는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 지내석도로 인해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정정 보도문과 본문을 읽어라. 한마디로 MBC 폐소가 됐는데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라고 MBC 측의 감정사가 인정을 해줬는데 인정 안 해주면 이거는 잘 모르겠다 과학적으로 쪽발해서 어떡하나. 근데 이 제목에 바이든을 담아서 이거 가지고 소송한 거 아닙니까. 현재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윤석열 쪽에서 야 나는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라 그랬는데 왜 너희는 바이든이라 그러냐. 그러니까 정정 보도문을 보여줘야 된다고. 우리 미디어 치료 정정 보도를 엄청 소송하거든요. 뭐뭐뭐라고 보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이거다. 그러면 윤석열이는 이러이런 얘기를 했는데 MBC가 이걸 바이든으로 주작했다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냈다는 거야. 윤석열이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얘기를 안 하니까 MBC 측장에서는 뭘 어떻게 정정 보도해야 되는 거냐. 아마 수많은 정정 보도 사건 중에서 이러이렇게 정정 보도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안 한 거는 정말 이 사건이 처음일 겁니다. 이거는 그냥 윤석열이를 기각시켜야 돼요. 그럼 윤석열이라는 자는 그 당시 바이든 어쩌고쩌고 말았을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거 아니야. 아무리 이 인간이 술을 많이 처먹어서 치매 어쩌고쩌고 해도 자기가 한 말이 바로 한 시간 두 시간 뒤에 올라왔으니까 나 이 말 아닌데? 이 말 아닌데? 그랬으면 그날 바로 야 난 이 말인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고 그날이 아니라도 소송까지 가려고 하면 외교부가 윤석열이한테 물어가지고 윤석열이는 이 말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고 가야 되는데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MBC 폐소를 줍니까? 이거는 이 태블릿 사건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의 언론사와 사법사의 치욕인데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태블릿 관련 JTBC와 미디어치의 민사소송도 JTBC 말만 듣고 그냥 JTBC 편을 든 완벽한 어용판사인데 이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판사는 다음 문제고 이 변호인 MBC 쪽 변호사가 정민영 변호사인데 이 자는 태블릿 조작에 윤석열 한도원과 한배를 탄 조작 공범이에요. 내가 지금 이 기사를 빨리 따로 쓰라 그랬는데 아직 못 썼나 본데 왜냐 이 기사 써서 MBC 주려고 그래. 아니 윤석열과 MBC가 사활을 걸고 하는 재판에 어떻게 윤석열과 태블릿 조작을 공범으로 저질렀던 놈을 변호사로 씁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재판에 어떻게 MBC가 질 수가 있지? 윤석열하고 한 패를 변호사로 썼으니 지는 거지 이게. 정민영 이 작자는요. 윤석열이 무너지잖아요. 이 인간 죽어요. 참여연대 변호사 하면서 특검에 파견돼가지고 검사 밑에서 시다발이 하면서 조작 같이 했는데 이론자한테 MBC가 맡기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MBC가 윤석열에게 얻어 터지면서도 태블릿 사건은 들지도 않는 게 이렇게 태블릿 조작 세력과 판배를 타고 있으니 판배 타서 계속 얻어 터지는 거지 윤석열에게. 미디어치에서 이 기사를 써서 정민영이 내가 MBC 쪽에 알려를 줄게요 이거. 그리고 참고로 이 사건. 윤석열, 한동훈, 정민영 등 특검검사들이 장시오트블이 조작한 사건은 내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공판이 있는데 윤석열이라고 한동훈이라고 대통령하고 법무장관 출신의 직권 여당이란 놈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증거 제출 안 해. 법원이 야 이거 보명해라. 생명도 안 받아들여. 물어보면 이쪽 변호사를 답도 안 해. 아까 그 정민영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답변서 내고. 얘네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얘네들 지금 뭐 믿고 까봅니까. 원래 민사사건에서요. 답변 안 하면 무조건 패서 넣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 놓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판사팔 비틀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 지금 이 자체가 탄핵감이에요 이 자체가 지금. 법치를 완전히 어기고 있어요.